그런가 봐 그런가 봐 너를 좋아했지 그런가 봐 네가 행복하게 생각나 저녁에 저녁에 널 떠난다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내가 행복하게 생각나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진지한 네 마음을 볼 수 없니 에리야 여기 진지한 나이 말이야 네가 기회에 사느냐 너의 지 너의 지 너의 지 너를 해봐 나만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다른 건지 에리야 너를 좋아해서 이런거야 개인친구 진저네 이라고 너에게 나를 널 잃지 않는가 봐 그런가 난 잘해 그래 간지롱 난 잘해 아유 저게 널 널 그랬으니까 나의 진지한 척 아로 우린 널 같은 어필을 들을 할게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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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널 널 우리 가 보다 우리 가 보다 우리 가속의 행복과 찬양을 어쩌게 모든 게 다 그런가 봐 너의 추억에서 우리 가 보다 우리 가 보다 우린 하나 다시 우리 가 보다 건들기 시작 무슨 얘기 중인지 나도 다 알고 있어 밖에 나도 너희처럼 그랬던 처음이지 모든 게 서툴보고 매일이 가슴 설레이던 날들 지금의 너처럼 오늘은 내가 우린 하나 다시 우린 우리는 기억을 했어 매일 지는 원 Dia 저하는 수건 오늘 하루정도 잘 잊고 싶어 수없이 다 우리 놀이도 수고를 한다 언뜻이 남아 가둘 수 없죠 오늘 하루정도 잘 잊고 싶어 아, 수고해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었지? 180페이지야 자, 얘들아 아침이라 힘든거 같았는데 우리말이 진도가 제일 느려 다들 정신차리자 아, 쌤!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만 쉬면 안돼요? 네, 딱 하루만 쌤! 쿨하게 수업 접고 첫사랑 얘기는 하시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쌤! 기도 참 좋소 아, 선생님 첫사랑 얘기 싫으시면 첫키스! 첫키스 얘기해주세요 야, 첫키스가 뭐냐? 이거 한번 얘기할거냐고 첫키스? 아, 그건 너무 쎄다 좋아해 쌤! 얼른 얘기해주세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첫눈에 반했어 주요일말 거리에서 에이, 쌤! 여자 꼬실 때 나는 말을 누리하게 하시네 글쎄, 글쎄, 뻥이죠? 사랑은 그렇게 한순간에 툭 더 빠진게 아니야 그 사람을 알아보는거지 그 사람을 알아보는거지 나랑 정계진처럼 아아! 자, 그럼 수업하자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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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수업하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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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